진짜 맛집을 탐험하는 맛탑리뷰 크리에이터 JMT입니다. 메뉴판을 보면 선택장애가 올 정도로 정말 메뉴가 많고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요거트와 토핑을 선택해서 신선상큼함을 느끼고 다이어트도 되는 그릭요거트 2대생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큼한 맛집탐험 시작합니다. 여기는 요거트 전문점이고 토핑을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토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선택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고요. 그 다음에 요거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레인맛 그리고 허니맛 꿀 한 스푼 들어가는 허니맛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마린 블루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크림치즈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 정도의 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먹었을 때 부담 없고 굉장히 상큼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절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약간 콤프러스트 시리얼 먹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무화과랑 그래놀라랑 이렇게 잘 어울릴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볼 요거트는 트리플 G라는 건데요. 트리플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키위, 자몽,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일이 들어있는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먹지 않으면은 약간 이렇게 그 과일 집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과일 있는 요거트는 제일 먼저 먹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과일은 집과 그 다음에 키위, 오렌지, 자몽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상큼하고 그 다음에 이 요거트에 치즈맛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대생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오전에 보통 9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시던데 그 다음에 이제 배송도 가능하다니까 이대 앞에 요거트 전문점 그릭데이 한번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